그 닥터 누구야? 아니 대체 병원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고 내 그리 신신당부를 했거늘 만약에 유산됐으면 어쩔 뻔했나? 어? 우리 집 손귀한 거 잘 알면서 그 의사론부터 당장 잘라 추후에 만약에 우리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은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고 에이 아 그만 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효자동 팥죽 사다줄까? 아님 딸기빙수? 아 내가 내일 당장 법무팀한테 얘기해서 그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이랑 위자료 청구하고 언론에 쫙 다 돌릴거야 어디 성추행 의사를 그것도 해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단 말이야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워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나 그 병원 근처도 가기 싫어 아니 그 병원만 봐도 무서워 우리 아이 그런 병원에 못 맡겨 아이고 그랬죠 형 아우 당연하지 걱정마 내가 더 훌륭한 병원 꼭 알아볼게 아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다 발길 끊을 거고 회사 건강검진 업체도 바꿀거야 내 동원이는 내가 지킨다 오빠 밖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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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밖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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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밖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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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